조금만 더 빼면 70kg대 진입한다 제발 위즐 바닐라 피칸맛 처먹지 마라 부탁이다 오늘은 빨간 턱걸이 밴드 색에 확실히 당기고 마지막 가장 얇은 노란색 초박형 밴드로 넘어간다 둘 셋 잘했다 이게 최종의 마지막 단계 초박형 노란색 밴드다 전 단계의 빨간색 밴드랑 비교해보면 이정도 굵기 차이가 난다 이제 마지막 밴드로 교체한다 교체했다 한번 바로 당겨볼게 다리 걸었을때도 거의 저항이 없다 3,4kg 남짓 도와주는거 같다 맨몸 턱걸이 하나까지 얼마 안남았다 잘했다 잘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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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kg